우리 쌍둥이의 성별이 공개됩니다 5 4 3 2 1 오랜만에 또 브이로그를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왔었던 노베드 바이브로 왔습니다 오늘 딴 거가 아니라 젠더리빌 파티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 저희 쌍둥이 성별이 나와서 안나는 지금 모르는 상태고 케이크를 맞추고 오늘 파티할 때 안나한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보통 원래는 젠더리비를 할 때 3명을 기준으로 해서 상판을 해야 되는데 형님은 이제 쌍둥이기 때문에 두 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우 펠리퍼 여기 보시면은 빨강이 절반이고 파랑이 절반이에요 저게도 똑같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르시면은 색깔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빨갔냐 파란냐 그녀 따라서 이제 성별이 나오고 아 너무 이쁜데 이건 버터 케이크에요 아 케이크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버터 케이크가 생크림으로 안 했어요 로드가 돼가지고 막함 사이에 들어가는 크림 그 맛이라고 생각해서 그 치트도 바닐라 치트도 안 하고 버터 케이크 치트도 안 하고 버터 케이크 치트도 안 하고 버터 케이크 치트도 안 하고 그래서 맛없지 않은데 맛있어 맛난 일에 오늘 뭔가 되게 전문적으로 원래 이게 진짜 미국에서 많이 쓰는 레퍼런스인데 한 끈씩 더 추가를 했어요 이거 진짜 잘라보시면은 그냥 자르면 알 수 있다는 거지? 자르면 알 수 있어요 아 알겠어요 너무 고마워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싶어지고 나 이렇게 잘 나올 줄 알았어요 나 알아서 해달라 했거든 근데 여기 노베버가 제 지인이 하는 데인데 진짜 인천에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와보세요 쿠키랑 케이크랑 뭐 다 맛있어 그니까 미국 맛 미국 맛 미국 맛 사람들이 도넛이나 죽을 엄청 맛있어 근데 지금은 4개일 밖에 없어 시간 잘 맞춰왔어 도넛치가 먹고 싶었어? 응 케이크랑 도넛이랑 밀가루 카티네 만족하시죠? 네 거의 3번만에 먹은 것 같은데 장면에 먹고 처음 먹는 것 같은데 맞아 1년 더 됐어 먹은지 많이 드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 아휴 힘들어 차차 올라와 도착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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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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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자르면 공개가 되는 거야 우와 너무 이쁘다 여기 맛있어 너무 좋다 어? 나무 갖다왔네 지금도 잘한다 근데 어떻게 이만큼 자라? 몰라 차이는 뚫고 나왔네 어 저 밑에서부터 자른 거야 3m 정도 지금 젠저리 비닐 하기 전에 풍선이랑 이런 게 지금 다 퀵으로 와야 돼서 그 전까지는 맘마 좀 먹으면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아 나 오늘 이제 드디어 성별을 알게 되시는 거죠 딸이었으면 좋겠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한 명이었을 때는 솔직히 딸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두 명이잖아 그래서 아무거나 상관없어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어쨌든 힘들 거니까 나는 아들이면은 사카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나 그걸 그때까지 갖고 올게 이제 그걸로 꾸며야 돼 여기 써있다 써있다 여기 딴타니라고 여기 여기 왼쪽 왼쪽 딴타니 아 딴타니 서프라이즈는 서프라이즈인데 내가 찍고 있는 서프라이즈 오빠 이거 진짜 맛있어 뭐 먹었어? 나 이거 하나하나씩 먹는데 그거부터 먹었어 오 맛있지? 에너지가 확 나아 그렇지 자 어머님 포즈 한 번 잡아보실게요 그렇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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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딴타니 한 번 보여주세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이런 느낌이었군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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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손 먹었나요? 좋아요 네 배 나온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똥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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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티가 너무 보이는데요 빨간색깔 빨간색깔 아 이제 4배가 더 남았어 아 이제 4배가 더 남았어 여기 있으니까 어? 왜? 냉산먹고싶다는데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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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누나 안녕하세요 다들 인사도 안하고 저 벗기도 할 거 아니야? 아냐아냐 바람 불어서 안돼 바람 많이 불어? 어 얘들아 이쁘게 하고 왔네 우리 쌀깔맞은건데 오 깔맞은이야 이거 만들어야 돼 이제 빨리 네네 이거 우리가 미리 사놨던 파티 재료들 시작해봅시다 네 레츠 두드잇 근데 얘도 헬륨 올라야 되나? 얘는 헬륨 올라야 되나? 이걸 띄워놓을 거니까 이거는 다 띄워놓을 거잖아 내가 띄워놓지 이거? 처음으로 넣었을 거장지 이런거? 이런 이벤트를 해본다 이렇게 밖으로 날아가면 안 돼 갇출하는 거 아니지? 가져놓게 빵깔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빵깔을 안 뜨는데 헬륨이 아닌가보네 헬륨가스인데? 아니 헬륨이 무조건 뚫어져서... 얘가 무거워서 그런가 보다. 아니야. 그때 돌고래에서 답변했었잖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간다 간다. 빨리! 뱀바로 나가! 갔어? 와! 갈뻔했어. 진짜 갈뻔했어. 진짜! 이 위로 올라와서 절로 갈뻔했어. 형이 이거를 뜯어줘. 내가 헬륨을 넣을게. 방에다 넣어. 누나는 받아서 방으로 넣어. 형이 왜 안 뜯어? 형이 왜 안 뜯어? 형이 오랜만에 묶어졌어. 나도 오빠 프로포즈 할 때 오랜만에 묶어썼어. 얘가 큰 거 같은데? 봐봐. 해봐. 이거. 아니야. 갖지 봐. 줘. 오! 그러네. 천장에 달라붙었어. 헬륨이 벌써 끝났어. 35개짜리였는데. 20개도 못 뜯어. 너무 크게 불었나? 이거 보이지 않는 가스라고 해서 이렇게 파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볼 땐 이거, 이거, 이게 좀 용량이 많이 차지 않았나 봐. 아. 야, 돌고래는 불지 못한 거. 다 어떻게든 하면 됩니다. 사진 찍을 때만 다 띄워. 둘, 셋, 하고 있을게. 돌고래. 돌고래. 금방해. 형이 하는 게 조금 힘들지. 누누야 저거, 저거 남았잖아. 저기에 하는 거. 누나 뭐 하냐고요, 지금. 누나누 야, 공두고 다 했잖아. 누나 이거 니가 한 거잖아. 누나 이거 지금 하고니까 이거 니가 해야지. 누나는 공두고 다 했는데. 그치? 조만간 누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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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네. 준비됐어, 않나? 우리 쌍둥이의 성별이 공개됩니다. 5,4,3,2,1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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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야 와아 딸이야 딸 어딨어 있어? 두홍색이 터졌잖아 두홍색이 터지면은 딸인거에요 그렇죠 아 너무 놀랄거 같아 아 딸이야 확실히 정해진거야? 그렇지 안나도 몰랐던거야? 몰랐지 안나 빼고 다 알아 아 형 몰랐지 자 이제 케이크합시다 계속 찍고있어요 당한느낌인데 계속 찍고있어 쌍둥이 딸 엄마 되시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쌍둥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짜자자 예 고맙습니다 같이 저 안에 M&M 저 분홍색이야 오 너무 이쁘 너무 이쁘 딸이라서 이렇게 아 요것도 이렇게 넣어놨구나 이렇게 어머 너무 이쁘다 다들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딸인데 기분이 어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얼만큼 좋아? 이렇게 좋을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좋아 잘 키워봅시다 딸 딸이 왔다 아 네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다 돼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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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